새만금이 국내 최대 조사료 최종 단지로 가능성을 보이면서 관련 시설 구축이 추진됩니다. 국내 처음으로 사료 작물 종자를 위한 종합 처리 시설이 새만금에 들어설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26년째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김규생 씨가 발효 조사료를 소액에 먹입니다. 김 씨는 청보리와 트리티케일 등 조사료 품종을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는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소먹이지만 값이 비싸다 보니 자급자족에 나선 겁니다. 최근 한우 사용 마리수가 늘면서 사료 가치가 높은 양질의 조사료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조사료 종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전하고 있어 농가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만금의 조사료 재배 단지를 확대해 오는 2032년에는 조사료 종자 수확량을 전국 생산량의 30% 수준인 3,5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더불어 오는 2028년까지 국내 유일의 사료 작물 전용 종자 종합 처리 시설도 세만금에 짓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종자 증식과 포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전용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한 품종들을 전용으로 종자 처리를 할 수 있는 가공 시설을 저희가 조기에 구축을 해서 농가에 빨리 보급을 하고 수입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어떻게 기재부를 설득해 500억 원대의 국비를 확보할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